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수상전 형태를 알아보겠습니다. 실전에서 아주 중요한 맥점이 되겠습니다. 실전에서는 폐를 많이 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. 폐 없이 깔끔히 잡는 수,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실전선은 볼 것도 없이 이렇게 막을 것입니다. 이때 100이 여기서 이렇게 치중을 할 것입니다. 그러면은 끊으면 이거는 아... 흙이 잡혔습니다. 두 수밖에 안되죠? 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. 어... 이건 안됩니다. 그래서... 그럼 100이 치중했을 때 저 치는 수는... 아... 이건 폐를 피할 수가 없는데요. 이거 폐를 해야 되겠죠? 어허... 여기서 두는 수는 따구요. 단수 치면 막아가지고... 이건 폐도 안되고 잡히게 됩니다. 이거는 단수 치고... 이 폐? 폐도 아니죠? 뒤에서 메꾸니까... 그래서 이 치중이 있어가지고 곤란해집니다. 그러면 어떻게 둬야 될까요? 야... 이런 맥점을 꼭 알아두십시오. 좀 어려운 맥점인데요. 여기 두는 수... 아... 여기 두는 수로... 100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면은 막아가지고요. 100이 여기서는 자충이나 둘 수가 없죠? 이쪽을 막아야 되는데... 흙도 자충 두지 말구요. 여기 좀 죽어요. 이쪽에서 메꾸면 됩니다. 100이 여길 둘 수가 없죠? 다 자충이라... 단수치면 있기만 해도 자충이라... 예... 그럼 여기 놔야 되는데... 이렇게 놔서... 이 100이 자충이라 여길 못 들어오죠? 예... 이렇게 해서 잡히게 됩니다. 그래서 관건은 요소. 요소가 아주 중요합니다. 그럼 100이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? 여기 한찜 내면 됩니다. 두 면은 단수무치기. 요거 세수죠? 여기서 이렇게 두면 한번 하나 찔러두고... 요렇게 두면 되겠습니다. 그렇죠? 이렇게 두면... 예... 수를 줄이구요. 그래서 일단 요소를 아시면은... 100을 배없이 깔끔히 잡는 묘수가 되겠습니다. 이수 꼭 알아두십시오. 이렇게 해서 파둑사화의 100을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